우와 오늘 손님 진짜 많았네요 오늘 단체 손님까지 밀려와서 정말 바빴어 아휴 아휴 허리야 사장님 또 허리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이건 고질병이라 고칠 수도 없어 허리를 쓰지 않아야 나아 이건 그럼 어떻게 해요 말 나온 김에 여기 좀 앉아봐 형경아 너 여기 처음 들어와서 일할 때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 땐 학생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어엿한 숙녀가 됐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게 말이다 슬슬 접으려고 한다 예? 가게를요? 이렇게 잘 되는데 왜요? 돈도 이만큼 벌었으면 됐고 허리도 그렇고 여기저기 요즘 안 아픈 데가 없어 이제 몸 수명을 다 한 거지 그래서 말인데 너 돈 좀 모아뒀니? 조금 모아두긴 했는데 그건 왜 물으세요? 우리 가게 비법 물어보러 전국 8도에서 찾아왔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줬어 형경이 너만 알아 형경이 너만 알아 우리 집 레시피 네가 우리 집 비법 가지고 가게 안 하네 모자란 돈은 우리가 퇴직금 삼아 좀 챙겨줄 테니까 보태고 제가요? 가게를 내라고요? 그래 내 자식들은 물려받으라고 해도 싫다고 형경이 네가 우리 식당에서만 10년을 일했잖니 그 정도면 자격이 있어 사장님 제가 그래도 될까요? 감사해서 어떡해요 대신 잘해야 해 내가 종종 가서 먹어볼 거야 맛 잘 유지하고 있는지 열심히 해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몇 년 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이 집 뚝배기가 정말 맛있어요 나도 나지만 우리 아들이 맛있다고 매주 오자고 그래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드릴게요 전복도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고마워요 단골 손님이신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집 사장님이 젊기도 젊은데 참 싹싹해 그치? 그러게요 저분 웃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돼요 성격이 밝아서 그런가 근데 준은어 너무 뚫어지게 보는 거 아니니? 아 제가 그랬어요? 응? 너무 티난다 예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봤다고 그래요 어머 얘 얼굴 빨개지는 것 좀 봐 너 여기 해물뚝배기 먹으러 온 거 맞아? 다른데 관심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참 어머니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아휴 우리 아들이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다 보네 몇 달 후 저기 손님 저는 술을 따라드리고 같이 마시고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손님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니까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예의는 지키시죠? 어 그 손부터 우선 놓으시고요 이거 명백한 성희롬입니다 성추행이고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요? 잠시 후 감사합니다 난처했는데 덕분에 위기 모면했어요 아 여사장님 혼자 일하시니 이럴 때 참 곤란하시겠어요 남자 직원을 한 분 뽑으시지 그러세요 남자 직원을요? 네 혹시 저 어때요? 직원으로요 네? 손님 같은 분께서 무슨 저희 식당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러세요 번듯한 직업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번듯한 직장은 평일에만 다녀서요 주말 저녁에 3시간만 일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수당은 퇴근 후 사장님과의 데이트로 받을게요 네? 그게 무슨 이쯤 했으면 눈치 채셨을 텐데 저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요 좋다고요 그러고 보니 좋아하는 사람 이름도 여태 모르고 있었네요 전 석준희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유형경이요 그래요 형경씨 나랑 한번 만나볼래요? 1년 후 아 안녕하세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얘기 들었어요 준우 아빠가 찾아와서 아가씨 보고 헤어지라고 했다면서요? 속 많이 상했죠? 아 아닙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준우가 우리 집 외동 아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준우한테 거는 기대가 커서 그래요 자기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잘나 보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만큼 식당 키워낸 거 보면 아가씨도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그런 건 못 알아보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만 가지고 아가씨 마음을 상하게 했네요 아가씨 마음을 상하게 했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난 두 사람 결혼 찬성해요 네? 진심이세요? 왜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내가 이 식당 단골 경력이 몇 년인데 그간 지켜봐온 세월이 있는데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것 같아요? 싹싹하고 성실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우리 준우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말 탁월하거든요 그런 놈이 고른 심부감이니 더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가씨는 우리 준우랑 결혼하고 싶어요? 네 가능하기만 하다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잘 추진해 볼게요 아가씨는 나만 믿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몇 년 후 아버님 어머님 그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도 봐놓고 무슨 안부를 묻니 너처럼 시댁에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나요? 그나저나 두 분 저희 집 뚝배기 되신지 좀 오래되셨죠? 제가 오늘 만들어드리려고 재료 좀 가져왔어요 어머 아유 진짜니? 그럼 오늘은 집에서 맛볼 수 있는 거야? 네 가정짐 가스레인지로 해본 적은 없어서 맛이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먹을만 할 거예요 안 그래도 먹고 싶어서 식당 한번 갈까 했는데 어머님이랑 텔레파시 통했나봐요 아참 그리고 두 분 요즘 같이 골프 치러 다니신다면서요? 어머님 생신 선물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옷 사왔어요 사는 김에 아버님 것도 같이 샀어요 뭔데 옷까지 사오고 그러냐? 저희는 꼭 좋다는 얘기를 저렇게 멋없게 한다니까 두 분 이렇게 같이 입으시면 멋질 것 같아서요 어때요? 어때요 아버님? 아버님 파란색 잘 받으시잖아요 이 옷 괜찮죠? 미리 줘봐라 한번 입어보게 여기요 혹시 사이즈 안 맞으시거나 색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바꿔다 드릴게요 어머 당신한테 딱이네 무슨 옷이 맞춘 것처럼 옷 좀 이렇게 잘 맞아요 뭐 괜찮네 네가 좋은 걸로 잘 골라왔구나 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 어지간히 마음에 드시나 보다 다음 주 라운딩 때 입고 가면 되겠어 세탁해놔 아이고 네네 알겠어요 잠시 후 저 왔어요 오 정화 왔니? 좀 늦었구나 저 학교에 있어서 오늘 늦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뵙자니까 굳이 오늘 보자고 하셔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네요 오셨어요 형님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생신은 늦게 축하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봤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때도 형님 바쁘다고 하셔서 오늘로 잡은 거니까 이해하세요 아니 아니 무슨 태어난 날이 그렇게 대수라고 사실 난 그런 기념을 챙기는 거 딱 질색이야 그렇게 싫으면 오지 말 것을 그랬냐 어머 아버님 들으셨어요? 혼자 말한 건데 넌 어쩜 매번 그렇게 한결같냐 싹퉁머리하고는 어머 아버님 말투가 상스럽게 그게 뭐예요 채통 좀 지키세요 뭐? 너 지금 시아비한테 뭐라고 했냐? 상스러워? 채통을 지켜! 아휴 적당히 해요 좋은 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정아 너도 그만해라 어머 어머니 전 뭐라고 한 것도 없어요?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화내신 거죠? 그나저나 동서 뭘 한다고 주방에 있어? 아 저 해물 뚝배기 좀 하려고요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아휴 또 뚝배기야? 동서는 그거 매일 만들면서 질리지도 않아? 그러게 내가 외식하자고 했잖아 뭐하러 번거롭게 요리하고 또 그거 치우는데 한참 걸리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지? 형경이 제가 우리 생각해서 일부러 챙겨온 건데 정아 너도 말 그렇게 하지 마라 어머니 전 모두가 편한 쪽으로 하자는 거죠 형님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쉬고 계세요? 응 응 안 그래도 그러려던 참이었어 나 오늘 종일 스케줄 달려서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어 넌 시야 비생을 축하하러 온 자리에 빈손으로 옮겼냐? 아 바쁘게 일하다 오느라 빚을 못 챙겼네요 선물은 현금이 최고잖아요 아버님 통장으로 써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됐다 네 돈 안 받으련다 어머 아버님 돈 많이 버신다고 제 용돈도 안 받으시려고요? 드릴 때 챙겨두세요 사업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요 노후준비는 해두셔야죠 뭐야? 너 내 사업이 망하길 기다리기라도 하는 게야?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해 두자는 거죠 너무 믿고 살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맘며느리라고 드렸으니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몇 년 후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니요 연경아 연경아 나 이제 어떡하니? 어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되다가도 망하는 건 하루아침이더구나 네 아버지 회사 부도나고 며칠 동안 술만 마시더니 결국 스스로 복숨을 네? 아버님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두고 자기만 그렇게 가 이기적인 사람 이 매정한 사람 몇 달 뒤 나 아미란다 네? 어머니 제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거죠? 아미라뇨 어머니 건강하셨잖아요 자꾸만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돼 그 뻐근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검사를 해보자길래 그런데 위암 사기란다 앞으로 살날 6개월 생각하라 하고 말도 안 돼 어머니 다시 검사해봐요 네?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요 어머니 검진받으시는 곳 어느 병원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오진 아니야 정신 차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형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이 암이 싫었는데 아무렇지 않냐고요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을 저기 어머니 혹시나 해서 미리 드리는 말씀인데 저 어머니 못 모셔요 교수 일이 좀 바쁜가요? 집에 와서도 내내 논문 들여다보고 있는 게 교수 일이에요 집에 누구 다른 사람 있는 거 불편해서 힘들고요 오신다고 해도 저 어머니 돌봐드릴 정신도 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댁에 간병인 붙여드릴게요 형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이에요? 어머니 지금 시험부 판정 받으셨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을 혼자 집에서 간병인이랑 보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동서가 무엇이든가 그럴 거 아니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뿐이니까 괜찮다 난 그냥 집에 있으마 집이 편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괜찮아 형경아 정이 힘들면 내가 다시 말하마 몇 달 뒤 내 약을 어디에 뒀지? 다 떨어진 건가 꼭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애미야 내 저녁 약 어디에 내가 진작에 얘기했었지 어머니 못 모신다고 근데도 장남노릇하겠다고 꾸역꾸역 집에 모시고 들어온 건 당신이야? 집은 쉬라고 있는 곳인데 종일 머리 터지게 일하고 와서 집에 와도 또 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해? 나 이거 못해? 종일 간병인이 와서 돕다가 당신은 퇴근하고 잠깐 어머님 약 좀 챙겨드리고 잠자리 봐드리는 게 다야 그것도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야? 저녁 식사까지 간병인이 다 챙겨드리고 가잖아 응? 못하겠어 나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 버겁다고 어머님 우리 집에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짜증나고 미치겠다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이야 시안부 판정 받으신 분한테 꼭 그렇게 매몰차게 굴어야 돼? 너 맏며느리야 맏며느리야 좀 참아줄 수 없어? 아 그놈의 맏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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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석중기 네 와이프로 들어온 거지 맏며느리 노릇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효자 장남 노릇하려거든 너 혼자 해 난 못해 먹겠으니까 그럼 당장 갈 곳 없는 어머니를 어디에 모시라는 거야? 요양원이든 어디든 가실 곳은 있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더는 말 보태지 마 다음날 이금자 시점 저기 혹시 정아야 너희 어제 나 때문에 싸웠니? 아 뭐 들으셨어요?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고 약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들었다 들으셨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니 못 모시겠어요 사정은 딱 하지만 제 사정도 좀 봐주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요? 뭐?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싹싹한 며느리가 못돼요 그이가 굳이굳이 우겨서 억지로 모시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저 더는 어머니 못 모시겠고 저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머니 고독사했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죽으시려거든 혼자 죽으시려고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이니 배웅은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다시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정아 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일해 다음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어머니를 내쫓으셨다고요? 나보고 고독사했으면 좋겠단다 죽으려거든 혼자 조용히 죽으란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형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정아 그의 본래 인상이 모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나도 몰랐다 그나저나 내가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 어떻게 하니 마땅한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주면 그냥 거기로 갈게 아니요 실은 저도 어머니 형님 댁에 모셔놓고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님 잘 챙겨드리지 못할까 봐 선뜻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제가 꼭 모셔야겠어요 낮엔 간병이 쓰고 직원한테 마감 맡기고 제가 최대한 일찍 퇴근해서 어머님 돌볼게요 은경아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너한테 그런 폐를 끼치니 폐라니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머니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저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위에 부담되지 않게 조리해서 제가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현경아 정말 고마워 몇 달 후 준우랑 현경이 이리 좀 와봐라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 명의로 된 회사가 하나 있다 이거 너희한테 증여하마 반씩 나눠 가지거라 엄마가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다 이제 곧 죽을 날짜 받아놓고 끼고 있어서 뭐 하겠냐 나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옆에서 보살펴주는 너희한테 주고 싶다 어머니 이런 거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진짜 뭐 바라고 어머니 모신 거 아니에요 안다 네 마음 잘 알아 현경아 그래도 이건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받아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그래 받자 여보 어머니가 주고 싶으시다잖아 어머니 그럼 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이 감사함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오래 버텨주세요 그래 그럼아 어머니 동서 형님이 여긴 무슨 일이세요? 한 번을 오시질 않더니 내가 바빠서 못 왔지 마음이 없어서 못 왔나? 어머니 몸은 어떠신지 걱정돼서 와봤어 네가 내 걱정을 해? 네 손으로 직접 내쫓아놓고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고? 지나가던 걔가 웃겠구나 어머니 말씀을 뭘 그리 서운하게 하세요 제가 언제 내쫓았다고 그러세요? 동서가 이렇게 모실 거 다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형님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시안부 선고받은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길바닥으로 내모셨잖아요 아무리 남이라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오셨어요? 낯짝? 동서 말이 좀 심하다? 심한 건 형경이 얘가 아니라 너지 정아 너 내가 진짜 걱정돼서 찾아왔을 리는 없고 여기 찾아온 용건이 뭐야? 그래요 톡 가놓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동서랑 서방님한테 회사를 물려주셨다면서요? 그런 게 있으면 맏아들인 그이랑 맏며느리인 저한테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없으셨어요? 맏며느리 네가 지금 그 말을 네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CM이 귀찮은 짐작 취급하면서 집 밖으로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젠 돈이 아쉬워져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찾아온 게야? 그러면 내가 얼씨구나 하고 뭐라도 챙겨줄 줄 알았어? 챙겨주셔야죠 아버님 사업 쫄딱 망해서 상숙이라고는 받은 것도 없는데 어머님이라도 챙겨주셔야죠 내가 뭘 보고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인연이 진짜 아 어머니 지금 저 치셨어요? 그래 쳤다 너 내 걱정돼서 왔다고 했지? 혹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까 봐 걱정돼서 온 거니? 그래 병원에서 통원 치료 잘 받고 형경이가 챙겨주는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먹으니까 암세포 전의가 더는 진행이 안 됐다더구나 항암도 받을 거고 내 살 수 있는 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내가 덜 어굴하지 않겠니? 어머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너 그 잘난 교수 타이틀 그거 하나 믿고 그렇게 유세 떨었지? 네가 이렇게 파렴치한 며느리인 줄은 아무도 모르고 그저 교양 있고 격식 있는 교수인 척 가면을 쓰고 다녔겠지 내가 너 다니는 대학 교내 게시판에 데자보라도 붙일까? 아니 요즘은 인터넷이 빠르다지? 대학 홈페이지에 네 본성을 까발리는 폭로글도 올릴까? 그렇게 하면 네가 그 잘난 얼굴 들고 지금처럼 학교 잘 다닐 수 있겠니? 어머니 그게 무슨 왜 그렇게 끔찍한 소리 하세요? 저 지금 목 날아가라고 고사 지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험한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내가 돈이 더 있으면 형경이한테 더 챙겨줬지 너한테는 일원 한 푼 줄 생각 없으니까 썩 꺼지라고 다시 한 번 내 앞에 나타나면 당장 네 학교 가서 모든 걸 까발릴 생각이니 각오하고 어머니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저도 도울게요 제가 생각보다 글을 꽤 잘 쓰거든요 동서까지 진짜 왜 이래 게시판에 첨부할 사진도 하나 찍을까요? 시안부 어머니 버려놓고 이제와 동구걸하러 온 교수며느리를 공개합니다 지금 모습 찍어두면 내용이랑 사진이랑 찰떡이겠는데요? 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 후 커리어와 명예가 우선인 형님은 겁을 먹었는지 그 뒤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선고받았던 기한을 넘겨 아직도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마음이 편하니 건강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요